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은 부동산 문제하고 불공정을 지금 동시에 때린 이번 정권의 초대형 압제죠. 이번 사태는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며 조국 사태라던가 울산 선거 개입, 월성원전의 경제성 평가 조작 옵티머스 라임 의혹은 진영 논리하고 편가르기로 충격을 어느정도 완화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LH 사태는 이와는 다르게 편가르기라던가 남탓, 진영 논리라는 정치적인 무기가 통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만일에 여기에다가 정치질을 하려는 그런 낌새가 조금이라도 드러난다면 국민적인 지탄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가장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는 윤석열이라는 가장 잘 듣는 칼을 날려버렸고 거기에 더해서 자칭 검찰격이라는 핑계로 검찰을 이번 사건에 조사를 참여 못하게 만들어 놓아가지고 현재 여론은 이번 정권이 LH 투기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도움이 지금 가장 필요한 순간에 윤석열을 떠나게 만듦으로써 스스로 지금 몰락의 길을 자초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에서는 다가오는 보궐선거와 이번 정권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윤석열이 떠난 문재인은 LH 폭탄 출구를 지금 피하기가 어려워 보인다라는 소식을 이용해가지고 관련 소식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LH 사건 말고도 이미 충분히 국민들을 열받게 만든 상황이죠. 현 정권은 24번의 오작동 대책으로 집값 폭등이라던가 전세 대란을 불러가지고 경제적인 약자들을 사지로 몰아 넣은 데다가 뒤늦게 공급 확대로 전환을 했는데 이번에 대형 악재가 터진 것이고 제대로 수습을 하지 않으면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밀란까지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일부 공무원들이 재벌이라던가 특정 계층하고 붙어먹어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한 적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해당 공무원들이 기득권이라던가 특권 계층과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한 것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몫에다가 지금 손을 댄 것인데요. 해당 사태를 보면 이번에 LH 토지 보상 담당 직원들은 사실상 프로페셔널한 투기꾼이었다라는 정황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고 비공개 내부 정보를 손에 쥐고 3기 신도시 예정지 땅을 쇼핑하듯이 사고 쪼개고 희귀종 나무를 심어가지고 보상가를 극대화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매 일태강사로 돈을 벌었으며 이들이 보여준 이 추악한 기교를 엄정해야 하는 법과 제도를 악취를 품기는 축제의 도구로 만들었는데 이거야말로 자본주의의 하수구다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꼴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집값을 취임 전에 수준으로 돌려놓겠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을 믿었던 사람들을 완전히 사기당한 심정으로 만들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LH 직원들은 반성은 커녕 우리는 투기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은 도덕적인 해의가 선을 넘은 상황이고 또한 이번 정권에서 명운을 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3기 신도시는 물론이고 주택 80만 호 이상을 공급할 2.4 대책도 이미 출발선에서 길을 잃었으며 많은 국민들이 3기 신도시 자체를 지금 취소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현 정권은 지금과 같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그리고 도덕성도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를 지시했지만 검찰은 정부 합동조사단에서 제외가 되었고 이것은 이번 정권의 검찰개혁의 성과이며 형식적으로는 총리실이 주관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운용하는 국토부가 이번 조사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며 더욱더 상황이 심각한 것은 변창훈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LH가 사고를 칠 때 관리 책임이 있던 사장이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지금 검사석에 앉는 초현실적인 장면을 보고 있으며 이것은 법치주의의 몰락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미 변창훈은 이번 사건의 결론을 정해놓은 듯한 발언까지도 했는데 얼마 전 변창훈은 현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을 두둔을 하면서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직원들을 감쌌고 지금 이런 모습은 컨트롤타워가 무죄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으니까 조사 결과는 볼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이번 정권에서 LH 투기 의혹을 대하고 있는 태도는 전 정권하고 완전히 달랐다라고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데 노태우 노무현 정권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노태우 정부는 1989년도에 분당이나 일산, 중동과 평촌, 산본 등 5개 도시에 1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한 뒤에 땅값 폭등을 겪었었고 이 때문에 대통령은 검찰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1년 2개월 동안 투기 사범 13,000명을 적발해가지고 987명을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구속된 공무원은 무려 131명이었는데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역시도 2005년도에 2기 신도시 조성 후 검찰 중심의 조사단을 만들었고 공무원 27명을 적발을 해서 처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참모였었고 당시 문 대통령은 검찰이 부동산 투기 단속의 주체가 되었던 전례를 몰랐을 리가 없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셀프 조사 지시를 내리는 것은 현재 상황을 알고도 외면을 하고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이번 사건에 국민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세력이 연류가 되어 있다고 의심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행동인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투기꾼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검찰을 빼고 합동조사단을 만들고 있는 데는 피씨 말 못한 곡절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혹시라도 문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윤석열 총장이라든가 검찰에 대한 미움이 작용을 해가지고 검찰을 배제시키고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공사로 혼동한 부적절한 관용으로써 문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정치 분석가들은 문 대통령의 검찰과 윤석열에 대한 미움이 이제 자신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든 윤석열이든 누구든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선제적으로 쳐내는 것이 대통령을 위한 길이고 보호하는 길인데 그런데 이 정권은 검찰이 남을 상대로 칼질을 할 때는 환호하다가 정작 자기 환부에다가 칼을 대기만 해도 난리를 쳤고 또 바른 말을 하는 충신들은 곁에 두기를 싫어했는데요. 그리고 이런 충신들의 진심을 싸늘하게 거부한 채 황운하라든가 김남구, 김용민, 진성준, 최강욱 등 피의자, 피고인 신분의 여당 의원들이 뭉쳐가지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검찰을 없애버리겠다라면서 검찰하고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는 것에 손을 들어주었고 사실상 문재인이 한 이와 같은 행동은 이번 부동산 투기 요구과 관련해가지고 자신이 가장 잘 쓸 수 있는 잘 드는 칼을 부러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당에서 밀어붙이는 마구잡이 검찰개혁에 전혀 제동을 걸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이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사의를 표시하자 즉시 수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문재인의 이런 모습에 공정하고 정의를 열망했던 국민들은 실망을 했고 대통령이 힘센 참모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결단하지 못할 때 민심을 잃고 행동으로 실천했던 충신들은 떠났으며 최근에 윤석열은 국토부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에 인멸을 하게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드러냈으나 현 정권에서는 또다시 이를 무시한 채 자체 조사 방향으로 지금 물꼬를 치고 있고 권력형 비리의 주역과 신도시 예정지에서 크게 한탕을 해가지고 서민들을 괴롭힌 거학들은 검찰하고 윤석열이 없는 세상에서 발뻗고 마음 편하게 자게 되었다면서 지금 환호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의 주요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이 사라지니까 도둑놈들의 마을에 평화가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하산길을 위협하는 것이 검찰과 윤석열이 아니라 도둑놈들이 판치고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버린 문재인 정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이라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야 할 때지만 이미 때가 좀 늦은 것으로 보이고 있고 자신이 가장 잘되는 칼을 차기 대권 주자로 만들어버린 문 대통령의 하산길이 어두워 보이는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 قط 이다 schj l